이거 하나님 차 타서 이렇게 입이 아픈데? 응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? 되게 우리 차는 다르다 아 브레이크가? 우리 차는 오래돼서 좀 세게 밟아야 되거든 응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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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리 아파 아 이거 이거 이게 뭐야? 이거 백색 결색해? 내가 조치했다고 날마다 뭐 해야돼? 뭐 해야돼? 어떻게 해야돼? 제발 봐 이거로 해야돼? 어떻게 하는 거야? 여기 여기 네모 칼에만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? 이렇게? 아울러 고객님의 정보는 혜연 확증자 발생시 아 들려? 아 들려? 이렇게 신기하다 다 왔어야 돼 엄마 아파 엄마도 이모 아파 어떻게 하는지? 둘 다 멀리 있는다 그래? 어 다 왔어야 돼 우와 야 본모니 어디? 사모님 오싶다? 저기! 어 손 손 줘, 사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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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잘 해, 어떻지? 할머니가 수업 너무 보고싶었대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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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이고 와아, 할머니가 왔어! 아이고, 고생해봐 아이고, 고생해봐 고생해봐 어머니 사귀어요 가자, 할머니야 이리 들어가자 이리 들어가자 이 사진 물에 뿔려놓은거야 삶은거야 아, 삶은거야 아이콘 이거 거기서 더 큰일이 되는거지 다섯가지 다섯가지 해줬을거엔 이렇게 맛있었어 여기에서 먹으면 이만원짜리 반찬 아, 맛있어 다 먹으면 좋지? 다 먹으면 좋지? 맛있어. 주원이 나무라고 먹어? 네. 잘 있었지? 잘 있었지? 저한테 이거 진짜 알겠어. 증전 할머니. 증전 왜 할머니. 증전 왜 할머니. 이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런 머리는 매끄러워서 잘 나오지 않으세요? 무일러워줘. 호른 assim… 혹시 여기 와이파이가 돼요? 와이파이가. 와이파이를 해보겠습니다. 잘.. 머리 한번 잘라서 깔끔하게 줄러주는 게 낫겠지. 네네네. 머리가 잘랐어요. 머리도 제가 막 잘랐어요. 어 귀여워. 어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유아 그 TV에서 봤지? 세이진이 언니 하는거 봤지? 아 이쁘다. 연장하게 해. 아 이쁘다. 우리 잘하는 머리가 너무 예쁘게 나온 거 같아. 엄마가 잘라놔줘요. 배 옆에 있어. 엄마가 거기 잘라가지고 미안해. 엄마가 잘랐다. 아 예쁘다. 엄마가 잘라놔줘. 엄마가 잘라줘. 엄마가 잘라주세요. 나 두꺼워 아 귀엽지 너무 너무 예쁘다. 전세력인데? 전세력.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요? 이게 이렇게 잘할 수가 처음인데. 안녕히 앉아보세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게 잘했어. 너무 예쁘다. 귀신이 나 피곤해. 안녕히 계세요. 집에 가자. 수아야. 수아야 똑같이 입었나요? 응. 블랙. 블랙이네. 멋있다. 맛있었죠 오늘? 추억이 되게 멋있다. 그치? 수아야. 이수아. 외할아버지 보러 왔어? 저 올 거야. 나한테 올 거야. 응. 외할아버지. 외할아버지 이거요? 외할아버지 저기 위에 있어. 외할머니. 응? 외할머니. 여기는 외할머니. 수아야. 이거가 아니고 외할머니 남편이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엄마? 응. 남편이 뭔지 아직 몰라. 귀탄이 갖고 올 걸 그랬다. 엄마 괜찮아? 응. 여기 좀 위험한 길이 몇 개 있는데? 왜 그래? 이거. 내려올 때가. 내려올 때가. 내려올 때가. 뭐야? 아빠한테 붙어. 아니 어떻게 해? 왜 그래? 왜 그래? 새선된 거. 복구하려고. 나 이미 오기 전에. 불러야지. 근데 너무 바빠서 못 들렀거든.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. 그랬는데. 여기 그 위에. 위에 위에. 아빠가 앉았다가 내려오던데. 그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데. 거기서 또 여기. 이렇게 올라오는 거리가 너무 먼 거야. 너희들하고. 우리 셋은 괜찮은데. 엄마도 안 괜찮아. 엄마 다리 지금 그래서. 아 그래도 괜찮아. 어른들. 가자. 가자. 하이, 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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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오빠 여기 혓 조심해. 여기 혓이. 미끄러워. 헉 때문에. 엄마 우리 옛날에 진짜 여기 날라다녔는데. 야 진짜. 이제 몸들이 다. 아휴. 아 어떡해. 소연이. 내가 좀 다. 엄마 내려가. 엄마 내려가. 나 무선만 좀 그렇지. 잘 내려가. 가만히쳐봐. 하이. 옛날엔 등산 씹고 다녔잖아. 그래서 더 그래 지금. 맞아, 등산은 증거야. 할아버지 시연아 가방을 줘 내가 들어줄게 다들 몸이 맛이 갔어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뛰어 올라갔는데 아 옛날이여다 이수아 너 잘 간다 안 힘들어? 응 진짜? 너가 제일 잘 가네? 응 힘들어 아빠가 여기야? 여기다 쓰러져 응 내려가다 저 넓은 데서 쓰러져가지고 마지막에 할아버지 조금 더 가서 할아버지 자주 다니면서 앉아서 쉬던 곳에 갈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자 할아버지 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왔지 엄마? 다 아니네? 오랜만에 왔다 저기 멀게 느껴진다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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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? 너가 지금 왔어요 카나다에서 왔어요 카나다에서 왔어요 카나다에서 왔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수아야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대표로 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해봐봐 받으세요 수아가 제사 잘합니다 이제 갔다가 먹어 인사하고 인사하다보다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럼 또 와야지 다음에는 커서 더 금방 오겠다 그치? 가자 우리 집에 가 엄마 먼저 가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수아 힘들어? 내려가서 가야지 이제 차 타고 가자 시원한 바람 쓰면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힘들어 아 얼굴 야야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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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